오늘 금요일인 3월, 오늘 8일이에요? 네, 8일쯤 되겠지? 지금 남편, 친구분이 시골에 영덕인가? 거기 본가에서 있는 나무를, 귀한 나무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어제 밤에 받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심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없는 개나리 열매 맺히는 게 의성개나리도 주셨고 또 미선나무도 주셨고 영춘화도 주셨고 여러 개를 주셔서 불도화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황매화도 있었잖아요. 황매화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심어 봅니다. 열 종류잖아요. 잘 자라겠죠? 네, 지금 물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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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